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다음 8번에 이제 보일러의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홀이 지금 제일 먼저 나와있네요 맨홀 맨홀은 말 그대로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맨홀이죠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앞쪽에 이렇게 있고 물이 이만큼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보일러 상단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죠 그걸 맨홀이라고 하는데 맨홀은 이제 원형하고 타원형이 있는데 원형이다 보면 여러분들 길거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맨홀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원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맨홀이 맨홀이 이렇게 똥 물론 이런 네모난 맨홀도 있습니다 통신 쪽에 사용하는 이런 네모난 것도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맨홀은 동그랗게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맨홀이 동그란 이유는 맨홀 뚜껑이 맨홀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맨홀을 동그랗게 만들죠 이런 건 잘못하면 맨홀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대각으로 하면 안으로 떨어집니다 맨홀 뚜껑이 그래서 맨홀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그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맨홀 뚜껑이 이렇게 딱 뒤집어지면서 안으로 떨어지면 사람 큰일 나죠 그래서 사람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 맨홀을 동그랗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맨홀 크기가 거기 나와 있죠 완전히 동그랄 때에는 375m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경이 완전히 여기 원형이다 원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직경으로 보면 한 37.5cm 375mm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타원형일 때 이제 맨 밑에 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일 때 맨홀이 이렇게 동그라면 상관이 없는데 맨홀이 만약에 타원형으로 만들어졌다 즉 여기서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맨홀이 이렇게 동그라면 원형인데 타원형이면 맨 밑에 보시면 원주 방향이 긴 것이 장형 길이 방향으로 단경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서 쳐다봤을 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방향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타원형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상단이 위쪽으로 해서 만들어지게끔 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거기 이제 뭐 2번에 손구멍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소재 구멍이 되어 있는데 청소 구멍입니다 청소 구멍 청소 구멍 이라고 해 가지고 요 다른 말로 쓰면 그냥 핸드홀 이라고 합니다 핸드홀 그래서 요 보통 요 바닥 쪽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구멍 있는데 핸드홀이기 때문에 이 팔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형일 때는 요게 지름 90mm 9cm 정도만 되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보일러에는 여러가지 또 검사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구멍이기 때문에 이 검사 구멍은 쉽게 말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을 한 3cm 정도의 구멍이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에 이제 그 보일러 성능 시험 보도록 하면은 보일러 성능 시험 보면 뭐 정격 부하 시험 뭐 특성을 구하는 시험 여러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선 2번에 안전벨브 작동 시험 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벨브 작동 시험은 그 첫 줄에 좀 중요한 거 줄을 권아야 됩니다 안전벨브의 분출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의 6%를 최고 사용 압력에 더한 값을 차가해서는 안 된다 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 줄 써 놓습니다 안전벨브의 분출 시험은 안전벨브의 분출 시험은 상용 압력의 75% 상용 압력의 75% 정도 됐을 때 여기 평상시 사용하는 거에 압력을 100으로 봤을 때 한 75%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루에 1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는데 검사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루에 한번 분출 시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전벨브가 이 보일러 상단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안전벨브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레버를 제껴서 여기 생긴 요 증기를 이렇게 막 분출이 잘 되나 안 되나 매일매일 한 번씩은 분출 시험을 해야 되고 보일러가 꺼져 있으면 증기가 없기 때문에 분출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5% 정도 평상시 쓰는 압력의 75%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압이 있을 때 분출 분출 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밑에 보면 이제 3번에 배기가스의 온도 및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배기가스 온도는 그 어디서부터 온도를 재는가 그것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면은 배기가스의 온도는 여기서 그 노통이 이렇게 있다 노통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 굴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배기가스의 온도는 여기는 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뜨거운 열가스가 이제 불이 막 타면서 여기까지 구간은 물한테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기가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열가스라고 해야죠 열가스 그러다가 이 보일러 본체를 본체를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어디다가 열 전달을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배기가스가 되죠 배기가스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를 재려면 이쪽에 뭐 다른 장치가 없다 뭐 폐열에서 장치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본체를 지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배기가스의 온도를 재면 되고요 만약에 연도 연소가스가 흘러가는 길에 무슨 요런 폐열에 수 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폐열에 수 장치의 맨 끝에 거 지나자마자 재면 됩니다 하여튼 할 일 없이 버려진다 라고 하면 그걸 배기가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이제 주위의 벽의 온도 외벽의 온도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외벽 온도 그래서 보일러 주위의 벽 온도는 그 보일러 요 주변에 있는 요런 데요 보일러 가까운 요런 데 온도 보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얘와 이 거리를 비교했을 때 3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이게 30도 씨든 도 케일은 뭐 온도는 뭐 기준 삼기 나름이니까는 하여튼 30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 보일러가 안에 있는 물한테 열을 전달해야 되는데 보일러 바깥으로 너무 많은 방사열이 있다 열을 바깥으로 많이 보내면 손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버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30도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다음 저수위 안전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수위 안전장치는 말 그대로 물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물이 줄어들었을 때 뭐를 해야 돼요 경보가 울려야 된다 경보가 울려야 된다 물이 많이 줄어들면은 보일러로 들어가는 연료가 차단이 됩니다 연료 차단 그래서 보일러에 불이 꺼지게 되는데 이 불이 연료 차단돼서 불이 꺼지기 전에 미리 뭐부터 울려야 된다 경보가 울려야 된다 그래서 경보는 그럼 언제 울려야 되냐면 여기서 연료 차단이 되기 전에 연료 차단 연료 차단하는 밸브가 있죠 연료 차단하는 밸브 그래서 요거를 전자밸브라고 하죠 전자밸브 전자밸브라고 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일러로 들어가는 연료를 차단을 하는데 연료 차단 대기 50초에서 100초 전부터 뭐가 울어야 되느냐 연료 그 경보가 먼저 울어야죠 경보가 그래서 경보음은 여기서 70db 이 정도 이상 돼야 되겠고요 경보음은 70db 이상 돼야 되고 50초에서 100초 전에 미리 막 경보가 울리다가 그 전에 이제 물이 공급 돼 가지고 물 높이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도 계속 물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연료가 차단돼서 보일러에 불을 끄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요런 보일러는 저수위 안전장치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겠고요 다음 6번에 보면 열정산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싼 연료를 태워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엉뚱한 데다가 막 연료 막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런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열정산 열을 계산해 본다 요런 얘기죠 그래서 열을 계산을 할 때에는 그 1번에 쭉 끝머리에 있는 2시간 요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자마자 바로 열 계산하자 이게 아니라 2시간 정도는 운전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열을 한번 계산을 해 본다 요런 얘기구요 이렇게 해요